폭섬 한 발 초강력 웃음 획복한 엠지 스페셜 굿바이 닥터진 지금 지금 몸 힘 조작해 그저의 숨통을 끊어오니까 코 코 꽃머리 들어 이 상태로는 안되는데 이 정도쯤은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 그건 의상이 제가 판단한다 내 몸에 썬대지 말이란 말이다 오 어딨어? 내 얼굴 어딨어? 어디 한치도 어긋나지 않게 똑바로 찌르게 안 뜨릅니다 짜잔 아 웃겨 아